영국 정부가 수도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종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긴급 봉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BBC 방송과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토요일인 이날 강료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한 뒤 런던 등 일부 지역을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맷 행콕 보건장관은 지난 14일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런던 등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으며 영국 과학자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